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을 보고 내년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내년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함께 잘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종목의 진심인 두 분의 전문가, 올 한해도 함께해 주신 너무나 감사한 분들,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한해 두 분이 또 좋은 종목들을 워낙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풍성해 주셨을 겁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내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5개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일단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MC넥스 가져오셨고요. 다음 SK하이닉스, 미투온, SM, LG이노텍 이렇게 5가지 준비해 줬고요. 김진경 본부장은 현대 그린푸드, 오스템 임플란트, 현대 위약, 현대건설, LG생활건강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골라주셨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이 10개 가운데 더 궁금한 점이 있다.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최대한 반영해서 자세하게 해결책, 또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첫 번째 픽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MC넥스. MC넥스요? 네, 말씀을 드리고요. MC넥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카메라 모드를 만드는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삼성의 어떤 갤럭시에 가장 많은 카메라 모드를 납품하는 기업이지 않을까. 중소형 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MC넥스 아시겠지만 2019년에는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작년부터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그것도 재무에 반영이 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불식되면서 2019년에 그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카메라 모드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의 보급형과 그리고 어떤 프리미엄 쪽에서의 판매나 이런 출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계속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상태고요. 이 카메라 모드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출하만 어떤 전방 쪽에서의 매출만 잘 나온다고 한다면 이 MC넥스의 마진 부분은 크게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동계 OIS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급형 쪽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MC넥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2022년에 봐야 할 등목으로 이성훈 과장님은 MC넥스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 그린부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 사업에 사실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의존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이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미국 급식 사업 진출하기 위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 미국 급식 사업 진출하기 위한 또 발판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미국에서 단체 급식 사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좀 보여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는 살펴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이제 B2B 사업으로 좀 많이 위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B2C 사업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RMR이라고 해서 레스토랑 간편식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이죠. HMR은 이제 그냥 가정 간편식이라면 이 RMR의 경우는 레스토랑처럼 조금 더 고급진 요리들을 집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그동안에 이제 50%가량이 거의 이제 단체 급식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해 3월부터는 이 833억 원가량을 투자를 한 스마트 푸드센터까지 가동하면서 이 식품 제조 사업을 본격화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B2B와 그리고 B2C 제품을 함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반적인 개선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이제 사업 다각화라면서 조금 더 좋은 실적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내년에 살펴볼 현대 그린푸드를 첫 번째 김진경 본부장님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중국과 홍콩 시장의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강부합권 0.1%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0.25%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승부를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가 오늘 가장 강한데 1.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강부합권, 코스닥은 0.9%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소개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SK하이닉스를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댓글로 TH킴님께서 SK하이닉스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좀 우려됐던 부분이었죠. 어떤 디랜 가격이나 랜드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려감은 전부 주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지난주에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어떤 랜드 시장 쪽에서는 그 시장 점이 거의 2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 어떤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랜드랑 디랜 가격의 하락 때문에 좋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우려감은 주가라는 부분은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미리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디랜 가격이 내년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상승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버 클라우드 업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공급만 제대로 공급난만 제대로 해결된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위치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활발하게 공장도 투자하고 인텔의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거 본다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목표 주가 말씀하셨는데 증권사는 16만 원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까지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괴리율이나 여러 부분이 좀 차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증권사의 평균적인 목표 가격은 16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문자로 5156번님께서 또 오스템 임플란트 사고 싶은데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지지 라인은 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서서히는 좀 관심을 두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주력 매출이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이외에도 치과 관련 영상 진단 장비라든지 교정 제로라든지 이렇게 치과 재료를 좀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경쟁사들이 좀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동사의 경우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 제품력이라든지 임상 교육이라든지 집합 영역적으로 좀 강점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술할 수 있도록 임상 교육까지도 좀 제공한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임상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가 글로벌 누적으로 9만 명에 좀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이제 동사의 제품이 한 시장 저면이 33%가량 차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강점이 집합 영업이라든지 또 교육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중국 내에서 이제 업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오센은 현재 이제 미국에서 좀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가격대는 좀 다수간 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무료 임플란트 시술 교육까지도 제공하고 또 대신에 하이오센의 제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임플란트 외에도 치과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치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경쟁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요즘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까지 좀 살펴볼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갈 텐데요. 이번에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저 미투온. 미투온이요.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얘기를 했죠. 어떤 P2E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부나 적극적으로 이런 대세를 따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P2E 쪽에서의 대표적으로 게임 안에서는 소셜 카지노 게임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소셜 카지노 게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 업체들의 어떤 방향성이 많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에서 40% 가까이 소셜 카지노 게임이 지금 시장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소셜 카지노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썬데이 토즈도 그렇고 대형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도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어떤 기업들을 인수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미투온, W게임즈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VR 게임이죠. VR 카지노와 텍사스 폴돈 포커 여러 가지 정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세 흐름 쪽에서 봤을 때는 미투온이 대표적인 소셜 카지노 게임의 수혜주의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자회사죠. 미투젠이나 여러 가지 지분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충분히 저평가라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투온에 대한 매수 의견을 주신 이성우 과장님의 의견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이 또 현대위아를 주셨잖아요. 현대위아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정정숙 님이 유튜브에서 현대위아를 9만 3천 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매를 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좀 많지 않다면 오히려 자동차 조회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을 좀 두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관련주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은 꾸준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 쪽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만약에 전기차 투자 로드맵 발표가 좀 더 구체화가 되게 된다면 이렇게 관련주도를 중심으로 좀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부터는 새로운 먹거리인 이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사업도 이 현대위아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전기차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이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력 고객사가 바로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이 전기차에 따른 미국 신사업에 따른 기대감도 여전히 남긴 하겠지만 이 현대위아만이 가져오는 기술력이 오히려 중장기적인 먹거리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 부분에서는 원가 절감이라든지 또 신기종 판매에 따른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일환으로 이 전기차 조립 자동화라든지 물류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올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고 개별적인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연말에. 내년을 한번 조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SM. SM이요. 네,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지금 SM 같은 경우가 11월, 11월과 11월을 본다고 한다면 이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엔터 업체들에 대한 그 어떤 매도 또 차익에 대한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SM은 그나마 좀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SM의 어떤 내년의 실족도 그렇지만은 이 자회사에 대한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엔터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 부분이 좀 탄탄하게 느껴지지 않나 기관 쪽, 특히 기관 쪽에서의 그런 시선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뭐 사봉 시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봉기 영업이 같은 경우 265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186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케이팝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엔시티나 에스파 이런 음반이나 음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봉 시적도 좋고 이 부분이 1분기까지도 이어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디어유나 여러 가지 자회사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SM에 대한 엔터주 안에서는 가장 큰 어떤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신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플러스 알파라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M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우 과장님은 이 엔터주 중에서는 어쨌든 SM을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누적 수주의 5주원가량 좀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요. 연초부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리모델링, 가로주택 등 여러 가지 골고루 이제 수주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주를 좀 실적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여전히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주택 분양 확대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해외 시장에서는 사우디 마르자니라든지 파나마 메트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 현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이제 매출 개선 흐름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해외 수주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 해외 시장 쪽에서 수주 역량들이 좀 쌓아나셨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필리핀 철도나 그리고 이집트 엘리바 원전과 같이 여러 가지 수주 성과 가능성도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신재생이라든지 뭔가 저탄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과도 구체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이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를 높다 보니까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인프라 사업이 떠오르고 있는데 현대건설도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가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회사의 현대스틸 산업을 통해서 이 해상풍력 사업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기존에 이런 건설 쪽에 대한 사업도 기대가 되지만은 새로운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대한 사업도 한번 우리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건설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정책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현대건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두 분이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LG인호텍을 주셨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나도 이제 불꽃가족님이 LG인호텍 신고가인데 괜찮을까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LG인호텍은 제가 올 한 해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라고 판단되고요. 근데 지금 또 왜 말씀을 드리느냐. 더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LG인호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애플의 힘이 계속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LG인호텍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 부분을 자극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목표 주가 30만 원 중반되었다가 최근에는 계속 2차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내년에 어떤 EP에서 추정치로 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LG인호텍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신고가라고 해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역시 뭐 그 전에 애플의 어떤 메타버 사업 진출 XR 기계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상반기 때 아이폰 13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가 호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내년 하반기 때는 아이폰의 또 신작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화소수가 상향이 되면서 이 LG인호텍의 이민센스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아마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못하지 않다 올해도 굉장히 좋지만 내년도 좋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안전하게 두려워 마시고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LG인호텍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뭐 앞서서 지금 차트가 화면에 나갔지만 반년 동안 거의 60%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더 좋을 것이다. 상승세 이어갈 거다라고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도 LG 계열 종목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은 제가 LG 생활건강을 한 번 조금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면 LG 생활건강의 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수요에서는 견조하게 성난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달에는 중국 광군제 시즌 브랜드로 이제 후는 전년 동기대회에서 한 61%가량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알리바바에서는 이 판매와 기준으로 이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3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라는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LG 생활건강의 경우는 견고하게 이 체력을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화장품 쪽으로 매출 비중이 쏠린 것이 아니라 생활용품이라든지 또 음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이악한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크게 실적을 타격을 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수제 성격의 제품 판매로 인해서 우리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중국에 쏠려있는 해외 포트폴리오를 더욱 더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해외 시장으로 좀 뻗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2019년에는 뉴에이본 인수 그리고 지난해는 피지오겔인수로 인해서 아시아라든지 북미 사업을 확보로 북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럭셔리 브랜드 이후를 또 캐나다, 벤쿠버에 또 오픈까지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수유 공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 쪽에서의 견조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LG생활관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LG생활관광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2022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또 마지막 주에 고르신 탑픽 종목 이성훈 과장님은요? 우선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또 실적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MCNX 말씀드립니다. 네, MCNX 실적 좋은 MCNX를 보자라는 의견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당분간 집 안에서 많이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은 포기를 할 수 없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탑픽 종목 현대그린푸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그린푸드와 MCNX 두 분이 고르신 탑픽 종목 한번 잘 보시고요. 내년에 어느 정도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올 한해도 두 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또 좋은 종목들과 시청자분들께 만족드릴 수 있는 멘트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